안녕하세요 아니 와우 높은 분이 한 분 계시네 아 재밌게 있는데 이번 판? 이거 좀 이따는 제가 혹시 선불할 수 있을까요? 이거 탱커가 안 되는데 탱커가 안 되는데 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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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결승 인사를 무슨 안녕하세요 결승 말하니까 인사님 통화하시네 안녕하세요 결승 아 뭐야 나 민선 쏘 시화야? 원탱 시화야? 한 분도 탱커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 루피한테 지금 민선 시키는 거 너무 하지 않나 일단 루피님이 해달라고 다 해줘야죠 민선 잘하 우리 결승인데 저 윈선 잘함 안화 시켜야 되는데 삼성 3패 아 저 수비 때 이거 수비 때 내가 디바 할까요? 근데 그럼 루피 할 사람이 윈선 원탱 안 될 텐데 괜찮겠어요? 나 피지클럽 찍어 누르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엔딩 어 저 공원 이벤트 이 나이스 거점 들어가죠 거점 들어갈게요 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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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 버스 들어갔어요 역시 결승이다 아 달라 버스 화이팅 갑시다 루저만 안 늘면 야 뭐 아아 물린다 물린다 편하다 편하다 아 아 맞아 우리 팀은 없었지 아 잠깐만 빠졌다 가자 아 됐어 빠져 빠져 총 하나 잡지 말고 좋아줘 어이구 사놨다 이걸 사놨습니다 왼쪽이 터래 오른쪽이 터래 상대 쏨바라 EMP 없을거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비트는 70%에요 이제 왼쪽이 터래 아 손브라 손브라 찾았다 와봐 와봐 아 손브라 필인데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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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브라 왼쪽이 손브라 손브라 펴 손브라 컷 겐지 겐지 버는 중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20% 나이스 수월 밀어줄게 밀어줄게 쫌 멀리 밀었어 디바로 개피어 디바로 개피 손브라 펴 손브라 펴 디 바 아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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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생긴다 디바로 기바 부터 디바 부터 디바 부터 거점 먹어봐요 루시우 루시우 아아 루시우 킬 루시우가 킬 루시우가 킬 루시살 지에트랩킬 윈서가요 아 나이스 나 궁금해서 먹었다 이것이 루더다 역시 달라 결승이다 역시 결승이야 이것이 루더다 역시 결승이다 하하 나랑 다른 개승보소 하하핰 숭길이 준비하십시오 숭브라 대체는 분 있어요? 없으면 제가 힐러다 숭브라해도 돼요 아 루피니가 하시고픈가 하셔셔 아 예 뭘 하시는 건 다 해드려요 다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해줄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앗 뭔가 웃기네 역시 결승이다 왜 161등인지 모르겠다 마음만은 1등인데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요즘 뭐 스크림하느라 바꿀수도 있죠 요즘 경쟁자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경쟁자에 뭐가 있겠어 수는 있어 수는 있다 아이가 훨씬 중요한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야죠 이런 아 근데 진짜 루마틱하고 있어 대박맞아요 어디서 끝날킥하고 맨 시즌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기가 재밌죠 그쵸? 어허허허 스크림 아닌데 무슨 킹짜카 소리가 들려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연결되어있는 선 하핰 여러분들은 같이 연결되어있는 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모두 질전에서 어떨지 궁금하던데 아 배고프다 갑자기 저녁이니까 살 찔텐데 이제 먹으면 먹어도 돼요 살 찌면 뭐 어때요 맞아 우리가 먹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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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먹으라고 먹어야지 뭐 에이 거점을 수리하십시오 먹으랄 먹으랄 아 현재 킬 트랙킬 빠졌어요 뒤에서 막혀 뒤에서 우리 앞에서 막힐 필요없어 우리 쏜 부치고 있어 윈서 제가 왔어 루슈 응매 킬 다있어 와 이걸 붙였어 와우 나 비비다 죽을께요 그냥 로봇해요 저도 삼불하던 것 같아 이거 어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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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돼 하나 이거 괜찮아요 어? 막을 수 있어요 총알 이거 뭔 짓이야 다 풀릴 수도 있죠 아 나 부치지 못했어요 네 조금 아쉬웠어요 거점에 들어왔어요 28% 무실기 필기 나이스 좋아 좋아 아파 아 아 아 야 어디갔냐 어 어 죽이지 말자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루피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봐도 돼 흐흐흐흐흠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비트 맞습니다 로슈 나 보고싶었어 아아 테라트 됐고, 테라트 저기 초월을 있을거에요 근데 결승때는 둠 필스도 아직 패치를 적용 안내거든요 네 패치 적용 안돼 아니 본섭에도 안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결승때 시간 남았으니까요 물어본거에요 와.. 디에바가 나마가 부르네 트레그 좀 들어갔어요 어? 들어오간데? 어 뭐야? 어 뭐야? 어이구.. 어... 이거를? 아.. 아래 아래 아래... 그 이렇게 있었던 아래 이렇게 먹으면서요 아, 이해를 하자는데? 누구나 실수를 하지 어? 아.. 휴가 1초가 하네 가만히 올게 하나 부어 하나 이렇게 나이스 비벼돼! 안 돼! 아 이거 나 윈스턴 근데.. 이거 아래 있는 거 잡는 건데 원래 아 아깝다 지금 키고 왔네 아 잘 잘라줬는데 에바 삼시다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괜찮아요 누가 먼저 더 빨리 빌내자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원탱만 싸우는 건 좀 그랬어 아 우리 또 원탱이었어? 수비테? 아 이거 내가 그냥 근데 이거 수비테 피아님 위도 원탱이에요? 위도 원탱 아니면 위도 내리시고 디바 같은 거 해주시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반역자 진짜 차단해버릴 거임 스고링 얼마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공격 시작까지 30초 아까워 핸틱 공격이네 여기다 자 자 엉덩이 시력되는 거 봐 엉덩이 시력되는 거 봐 어쩌면 부캐일지도 모를 것 같아 누구 무교정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흑재원 거 아니야? 흑재원 거 흑잠 그럴 수도 모르겠다 아 근데 원탱이었으면 힘들었다 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젠장 아웃도면 되죠 우리 사실 맞아 맞아 3분만 해도 되죠 뭐야? 겐지 왼쪽 뭐가리 트레일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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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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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진다 아나 죽겠다 이거 아나 P 반이야 아나 P 반 아나 P 반 유니손 포커싱 해야 돼요 유니손절 아마 힐 조금 받아 힐 받아 바로 떨어져 나이스 루시우하고 틀 남았어요 디바 디바 디바로 개필 펑 겟지겟지 조콩운 비트 65% 힐 고우 저 바로 공 쓰고 가면 돼? 네 바로 들어가죠 디바 안 돼 바로 따라오죠 에바 맞다 밑에 힐 신장 있어요 저한테 뭐 뭐 뭐 숨어 숨어 다들 숨어 게임 편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거 굿모프 냈는데 갑시다 이거 내가 쟤 그냥 생불하고 싶지 않으면 되나? 견지모양 경기 우리가 다 잘렸어요 기트고양 나왔어요 윈선 포커싱 윈선 포커싱 윈선 포커싱 겉자 겉에 루슈 개필 트레일랑 같이 죽었다 트레일랑 같이 죽었다 이거 기발루 개필 푸포 올렸어요 피해요 아래에킹 풀렸다 아래에킹 풀렸다 아래에킹 풀렸다 확인 우리 원탱이라 날 죽어가지고 좀 위험할텐데 사리면서 해야돼 루시의 원이 루시의 원이 초월 있다 초월 있다 저 튜킹 힘들려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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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아 이거 저희 원탱이다 보니까 유지력당이 좀 많이 지급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트랩 필요해 트랩 필요해 저거 좀 먹자 뭐 있어 뭐야 나이스 한 칸 먹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기 다 왔어요? 아래에킹 다행이다 아래에킹 다행이다 루시 도착 아 나이힐 윈선 부숫어요 상대 지발로우 개필 지발로우 개필 윈선 부숫 윈선 부숫 윈선 부숫 윈선 부숫 윈선 부숫 아하 진짜 다필 이빈 턴 턴 이빈 턴 이순 턴 턴 나이스 윈선 부숫 역시 결승은 달라 아니 난 진짜 진지로 차단해 뭐 해드릴까요? 윈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소리 원퇴가 너무 힘들어 네 맞아요 솔직히 원퇴는 안돼 싸움을 멈추지 마라 우리 겐지가 하드캐를 했어 아 근데 맞아요 겐지는 진짜 잘했어요 아 뭐 별 당황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안주 형님 디바 해주세요 안돼 디바 해줘 아 얘 줬다 디바 있다 그래도 갑시다 갑시다 뭐 이렇게 가죠 딱 좋네 적의 공격까지 30초 왕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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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글쓴 아 타이머 어때요? 아 타이머 어때요? 네 타이머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아 별로에요? 잘 쏘긴 하죠 잘 쏘긴 한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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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시작했고 우리 팀의 타이머보다 더 잘하는 위도 있는 것 같은데 타이머가 제가 보기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킹짱카 킹짱카한테 위도 뛰었어요 2층 아 개호가 안 돼 한 번 남았다 한 통 더 뒷쪽에 스티트 들어왔어 스태트 들어왔어 스태트 들어왔어 어 근데 시력되는 거 봐 아찔에 다이머 상전 상전 그쪽으로 안 돼요 야이고 없었다 고기만 이거만 먹었으면 되는데 스태트 했다 아 아.. 어떻게 했다 나이스 겐질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불리하거든요? 솔직히 부기해야 될 거 같아? 근데 야타를 잘랐어야 했는데 아깝다 1위였는데 제가 딱 장렬중이었어 그때 저 차요 저 이겨요 맞아 장렬중 우리한테 누가 있다? 그가 있다 야타.. 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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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야 저물고 있어요 아이씨 일단 잘랐어요 겐지 해킹 겐지 해킹 겐지? 겐지 해킹이랍니다 겐지 해킹이 아니고 어서 나왔잖아요 뭐야 겐지 한 번 더 해킹 겐지 한 번 더 해킹 겐지 한 번 더 해킹 이쪽에 필마나 이쪽에 필마나 이쪽에 필마나 와 진짜 필마나 진짜 필마나 오오 오오 에란 났다 안 했다 시작 아 됐다 2K 썼다 어? 겨우 반대? 내가 쏠리는 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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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차라리 안 쓸 걸 그랬다 안 돼 지금 잘 버티고 있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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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르님도 질켰다 이거 B 비난키를 가져와야 돼 비난키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우리 차마 많이 불리해요 괜찮아 비빌 수 있어 천천히 해봐야지 뒤발킬 트랙 1P에요 트랙 1P 진짜 제발 나 좀 있으면 EMP 온다 제발 이거게 온 사람 이거게 온 사람 와 진짜 1초 만일 정도 미치겠다 나 본진점 위로도 싫어 비비기가 힘들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이거 나 EMP가 너무 많이 잘랐다 이거 나 EMP가 시켰어 우리 A를 너무 쉽게 주는데 내가 윈스턴을 해야되나 이거 내가 윈스턴을 해야되나 그냥 이거 아까 그 우리 거점 들어갔어야 했는데 괜히 나가서 잘렸어 내가 비트스번도 실수였거든 이거 내가 지나가다가 머리맞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근데 힐러님들 중에 마이크 되시는 거야 아니 근데 아 내가 저 마이크 되잖아요 아 근데 솜브라 할 줄 알아요 솜브라 못해요 미안해요 뭐야 솜브라 필요한데 아 근데 솜브라 쓰고 너무 엄마가 솜브라 쓰고 EMP도 못 채우고 너무 앞에만 가서 죽어버리니까 EMP를 채울 수가 없어 이게 이거 탱분들이 좀 맞으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때리기 용으로만 채워가지고 EMP를 아 이거 내가 아 겐지한테 썰려가지고 그거 나타 보다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이번에 다시 뚫고 자라도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 안꺼워 솔직히 우리가 루피지를 데리고 진다는 건 말도 안 돼 진짜로 반성해야 돼 근데 피하님이 다른 거 안 되시나? 네 근데 그것도 좀 긴장이긴 한데 LTA라도 좀 더 더 막아야 되는데 더 막아 긴지 긴지 빈트 봐봐요 빈트 봐봐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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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안아 보러 갑니다 안아 김지필 김지필 야 윈선 보호면 돼 윈선에 피해 윈선에 피해 나이스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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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통 하나 통 하나 짤 불어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또 불어왔어요 또 없어왔어요 매일 비율 지지필 틈만 빨리 갈게요 거점이 ongoing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젓 it 코은다 선거라가 어디서 오른쪽은 퀸지 왼쪽 퀸지 왼쪽 퀸지 잘했어요 아래에 히킹 되어있어요 왼쪽까지 울트넨이 죽겠다 울트넨이 제가 맞을게 울트넨이 안 오비스 울트넨이도 안 오비스 울트넨이도 안 오비스 아 제발 질린다 제발 질린다 질려 아 안 오비스 제에에발 제가 처음부터 선브라를 할게 그냥 이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알려줄게 아 이거 피아님 근데 안되지 피아님 뭐 힐러도 안되지 피아님 뭐하실거에요? 자 내리고 가야되나? 이거 제가 여기 큰일팩에 해킹해줄테니까 여기 먹으면서 해요 네 그럽시다 아 이거 민트님이랑 갓뜩 캐리해 피아님 빨리 이제 피케 해야돼 30초 남았어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제 피케 해야돼요 피아님 25초 피아님 정한대가 빨리 위도 피크하고 가야돼요 뭐야 피아님 내가 캐리해오셨네 기도소수 압려했습니다 저 여기 해킹해놓을게요 이거 먹으면서 해요 아 나 처음에 기도소수 들어올 때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진짜로 아 여기 작은거부터 해놓을게요 작은거부터 해놓을게요 작은거부터 처음에 왜 저런소수가 들어간다고 왼쪽 위주로 싸워요 왼쪽에서 싸워요 왼쪽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흐려갑니다 야타 불어오어 왼쪽 왔다 야타 야타 아 스테이킹 빠스 상대 스테이 개피 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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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때렸다 이거 이거 야타 빨리 잘랐어 나 진짜 못봤어 스테이킹 모래가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완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힝 힝 힝 힝 힝 왼쪽이 겐지 왼쪽이 겐지 겉 참 드러울거야 상현이 제일 겉 참해 이 게임 빠졌어요 트레이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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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우어어 윈선 잘라네 윈선 윈선 전장 먹으면서 못하잖아 1팩 먹으면 부티버니 버티면서 부티버니 1팩 먹어야 돼 도망가 그 아래로 도망가서 안 돼 아잇! 아어어어어어 초소 피하네? 이거 지금 에이 막기 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최대한 시간 버겨봅시다 시간 시간을 만들어야 돼 너 여타 죽겠는데? 여타까지 잡았어 비트 80대 돼요 루즈 거의 다 안 써 아 티가 딱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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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MP 맞으면 저거 좀 활용해줘야 돼요 활용해줘야 돼요 비트 왔어요 비트 쓸까요 비트 쓸까요? 아 재주마요 쓰지마요 쓰지마요 아껴요 비트 막압돼 비트 막압돼 비트 막압돼 비트 막압돼 비트 막압돼 빠져도 아... 그냥... 아직 하지마요 비트 막압돼 비트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EMP 저거 좀 활용해 활용해줘야 돼 한 번이야 잠깐만 제가 시간 줄게요 예 아 지금 표단할게요 썼어? 됐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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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까딱 따라와요? 까딱 따라와 까딱 따라와 갑니다 진짜 까딱 따라와 까딱 따라와 까딱 따라와 까딱 따라와 뭐야.. 와.. 내가 포커싱 맞춰야되는데? 포커싱이었다 비비기만 해봐 제가 비비고 있어요 제가 나 엠피랑 같이 엠피랑 같이 용검 키죠? 용검은 히트고 칠파인템? 뭐야? 나이스 나이스 루시오 금방 합리합니다 두바이킹 왜 이렇게 안 맞다 루시이보 poem 루시완 Chill 정환 ek 취재 공포 블 Quincy 카단 미입 앨벤 으아 안되 아어욌 태딘 들어가서차 루시오 한 번 빌 수 있어요 루시오 상대에 잔랐어요 여기 왔어 비비안 중이에요 네 비비안 중이에요 여기 스피드의 이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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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헤범만 안 돼 헤범만 안 돼? 여기 쏠려들고 왔어 헤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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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성에 대인 윙성 마피 헤범만 헤범만 헤범롤 메이가 앉아 우리 메이가 앉아 이 스피리인데 위 스피리인데 아 아야 아까워 아 진짜 어떻게 빌면 Ep 쓰고 딱 안 죽었어 다 깜빡하게 안 죽었어 3.20 Bernie Siu 30초동안 비벼써 아 더 나온다 깜빡해줘요 앞이 그만 그래요 앞이 깜빡한데 저희 왜 망가졌어 막아야되요? 저희가 쫓은거 아닌가? 쫄고 끝난거 아닌가? 한 회 시간 줬네요 한 회 시간 줬어요? 우리가 46초밖에 없었어서 네, 저희 좀 더 시간이 있어서 1분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제가 기결됩니다 아, 근데 우리 탱크 유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매하다 내가 선브라이 쓰기가 애매해 아, 미안해요. 내가 지방밖에 못해 매일 윈선 못해서 윈선 몇번 해보니까 도저히 차라리 이거 한자님이... 아, 아니, 아니 저게 공격까지 30초 마이크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안 되니까 차라리는 메인 탱크들이 안 되겠네 막을 수 있겠네 이거 제가 보기엔 수북이 막습니다 괜찮아요, 파이팅 파이팅 에잉 여기 힐킹할게요 이거 힐킹 이거 캠커데림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저 EMP 너무 늦게 차요 아, 저기 디바가 너무 많이 돼 체험을 너무 잘 해 야타음을 할게 야타음을 할게 리스트 거점에, 반피해요 우리 모두가 다필인데 진짜 리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 뭐야 아 진짜 다필, 다필, 안에도 해킹 중심에 도착, 중심에 도착했어요 으아, 거점 안에 해킹, 거점 안에 해킹 아, 나... 트레이킹, 트레이킹 는 그런 것 같군요 남지 않아 cree 나이스 민지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 같고 VoIP 점수 6대 6 공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똥 작은 이 자리는 양보할 수 없죠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공격을 왜? 우리 공격을 왜? 1점 그러니까 아 토 나온다 진짜 루피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1분 46초라고요 이렇게 돼 진짜 무성부 딱 되면 진짜 아 소름이다 진짜 무성부 안 나온다 1점 8판대 그냥 지멘조치 못 넣은거 안 나와요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 질 수가 없어 결승 우리한테 루타기 있잖아 루타기도 있어 물론 저도 있습니다 어 나 임무 임무씨가 뺏겼다 3분 30초 뺏겼어 누가 누가 있어 날 겐지도 3분 30초야 지금 4분 30초요 저 어 나 똑같아 저도 4분 36초요 나머지 다 금에다가 나 2분이 있니 어 이렇게 겹줌 안팔 와도 야 아래 아래아래 아래아래 아래 아 뭘 아니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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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s 아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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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겐지 붙어 겐지 붙어 2성경피 뒤로가 지 Moto 진짜 리ppe coefficients 나이스 딱 보였어 딱 들켰어 딱 들켰어 딱 들켰지 딱 들켰지 다 보였어 역시 달라 버스 감사합니다 루피님 결승 화이팅 게임 은하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